미국은 숫자 한국은 뭐뭐의 타이밍 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답은 제가 생각했던 답은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은 숫자 한국은 그놈의 타이밍 이라니요 그래서 매번 매번 뭐 된다 안된다 뭐 지금은 잘 팔았다 아니면 언제 팔까요 살까요 뭐 손절 타이밍 다 그냥 그놈의 타이밍 이에요 근데 그놈의 타이밍 이라는 것 자체가 옳지보면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혹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를 갖고 이익 전망을 하거나 주당 이익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요 왜냐면 기존 코스피의 이익 전망 이익은 있지만 전망치가 자체가 없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뭐가 될건 간에 코스피 이 200 이메에 뭐 코스닥 100에 뭐 에 전망치 주당 이익이 있다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워드 몇 배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하지라 그래서 우리가 굳이 따진다 그러면 그나마 msci 코리아를 따질 수밖에 이거 통계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이건 msci의 주가 흐름입니다 주가 흐름 언제부터 1995년부터 흐름이구요 요거는 그의 포드 eps 입니다 eps 이게 한국입니다 이 가격대가 이 가격대가 언제 가격대 2012년에 가격대 라는 거죠 에 주당 이익 수 2012년에 주당 이익 이에요 주당 이익 그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주가도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나오는게 박스피입니다 박스피 다시 한번 이거는 eps 아래가 주당 이익입니다 이 그런데 이 현재 주당 이익이 현재력이 전망치가 그나마 바닥에서 조금 올라갔지만 이 수준이 언제 수준이다 2011년 12년에 주당 이익 수준 이에요 한국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져 올라갔다 떨어져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의 상장사의 이익이 반토막 났죠 반통 거기 가장 큰 요인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이익이 7,8시 훅 떨어지니까 떨어졌고 내년에 또 회복된다니까 내년에 또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있구요 오른쪽은 자주 보여주는 거고 어닝 리비전이에요 어닝 리비전 어닝 리비전은 기본적으로 이게 위에 가야 됩니다 위에 가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위쪽에 놀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익 어닝 리비전이 마이너스 나오고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닝 리비전이 마이너스라는 건 이익 전망이 하향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언제 사냐 이익 전망이 상향될 때 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 주식은 아직까지 이익 전망이 계속 하향된 거예요 무슨 얘기할지 그걸 이겨라지 그거 그게 한국이다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5년 후 10년에 우리나라 장립 전망 대한민국의 정책 전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슨 메가시 무슨 뭐 무슨 시티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한다 아니면 누가 뭐 뭐 뭐 뭐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와서 우리나라에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투자한다 더러야 애모이 맺고 이런 것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핵심 전략 심지어는 누구랑 정치인이랑 무슨 고등학교 선배는 후배나 대학교 선배는 후배나 얘기하고 같은 동향이나 이런 테마가 난무하는 거예요 테마 이익 전망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 일요일날 뉴스 보다가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졌다? 그거는 불법 공매도는 문자를 잡아야죠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 그건 진짜 진짜 기레기 주면 왕기레기죠 왕기레기 이익점 우리나라 상반기 이익이 절반 떨어진 거를 얘기를 하는 방송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공매도 그 월요일날 뉴스 나오고 그럴 때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딱 이게 한국의 얘기입니다 한국의 얘기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보냐 야드니 야드니 리서치를 한 곳에 들어가면 다 있나요 자료가 일주일마다 수십 건 수백 건이 쏟아지는데 그거 찾아서 보시는 거 저도 그거 보는 거예요 이거 돈 내고 보는 거냐? No 그냥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볼 뿐입니다 여태까지가 한국이에요 한국 기억하세요 캡쳐 떠도 찍습니다 캡쳐 캡쳐 다음은 미국입니다 이건 미국이에요 똑같은 그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 아무 생각 없이 한국 주식이 너무 싸 보여서 그죠? 어떤 테마주가 될 건 뭐가 될 건 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한 천만원어치 산 사람 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만원 산 사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월요일날 일요일날 밤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 올라가겠겠어? 천만원에 샀던 사람들이 1,300원에 월요일날 됐고 화요일날 1,350까지 갔다가 지금 기다렸으면 1,050 된 거 아닙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타이밍이 맞죠 타이밍을 했던 애가 돈을 번 거죠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이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익 전망이 없거든요 딱 그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그림은 미국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똑같은 거예요 이건 S&P500 주당 S&P500 지수고요 이건 S&P500 주당 EPS 똑같은 그림입니다 EPS고요 얘네들 올라갈 때 떨어질 때도 있죠 2020년에 떨어졌고 리만사태도 떨어졌고 이때도 닷컴법 때도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축구하면 결국 올라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그림으로 작년에 2022년에 상당히 안 좋았죠 지금 올해부터 이게 조금 많지는 않지만 플러스 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 이런 시장에서 타이밍을 매매한다? 타이밍? 아 이거는 뭐 아닌 거죠 이런 시장에서 타이밍을 매매한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 출식할 때 보면 방송에서 매번 손절까? 목표까? 잡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방송 본 적이 없죠? 손절까? 이런 거 본 적이 없을걸요? 야호 파이낸스나 블룸버그 CNBC에서 손절까 본 적 있어요? 부뚜막 고양이님이 또 1600 엔본이었었나 감사합니다 딱 이해되시죠? 이거는 타이밍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이 시장에서 타이밍이 맞아요 이 시장에서 한국에서는 이랬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한 적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근데 미국은 이렇게 부사장님이 얘기하잖아요 미국 주식은 안 파는 게 장때인 거죠 다만 안 파는 거를 어떤 걸 안 팔아야 되냐면 포트폴리오가 된 거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돼 있는 거를 안 팔아야죠 3번 4번 계속 왔다 갔다 이건 머리 아파요 그래서 3번 4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저도 3번 4번 엄청 있고 4번도 엄청 많아 있어요 저는 7, 8, 10부터 떨어진 거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제가 조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언젠가 가겠다는 기억을 하는 거죠 미국은 숫자 한국은 군함의 타이밍 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은 기분 좋게 7번 한번 쳐주세요 7번 저는 그래서 한국 주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한국 주식은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미국 주식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주식은 좋은 주식을 꾸준히 정립시를 모아가는 게 장땡이에요 자꾸 조바신 갖지 마시고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주식이 왼쪽입니다 왼쪽 미국의 시가총액이고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시가총액이 더 커져 있어요 65% 가고 있고요 한국은 계속 줄어들었죠 한 1.5% 정도 될걸요 이 오른쪽에 뭐 웬만한 나라 선지 다 웬만한 나라를 다 더해도 미국만큼 안 돼요 왜? 미국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65% 까지 갑니다 지금요 나머지가 35%인 거예요 비중을 미국으로 많이 하시고 한국은 조금 하시는 게 맞죠 전 개인적으로 그려보고 있어요 전 진짜 진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이밍 더 마켓 할 생각은 한국 주식으로 더 열심히 하십니다 한국 주식은 타이밍이야 타이밍 타이밍 없어요 한국 주식은 그놈의 타이밍인데 미국 주식에서 타이밍을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실적 발표하기 전날 살까 팔까 이런 건 별로 하지 마세요 그냥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면 고맙고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편안히 가셔야 돼 최근 20년 동안에 2023년부터에요? 정확합니다 2023 만 불을 투자했을 경우에 계속 묻어졌으면 11.6% 다만 열흘만 없었더라도 이거 20일만 없었더라도 이거 30일이 없었다는 것부터 지나고 나면 마이너스에요 올해도 제가 엊그저께 마켓어치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올해도요 단 8일만 우리가 주식은 없었잖아요 S&P 없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8일만 없었더라도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 났어요 너무 잘하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